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짜자잔! 펼 때 딱 눌러주면 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초들 반갑습니다, 형.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여덟 번째 용자 시리즈 용자왕 가오가이거 파이널에 나왔던 제넷이 가오가이거를 준비했습니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 까 이 가. 아니 제가 가오가이거는 예전에 반다이의 초합금으로도 보여드렸었고 DX 시리즈로도 보여드렸었고 그런데 이 친구 바로 센티넬에서 나온 제네식 가오가이거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트랜스포머 3ZERO 그런 녀석처럼 이 제네식 가오가이거도 변신 합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들, 가동성들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쿠니 키신이랑 센티넬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센티넬도 원래는 가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한 굉장히 비쌌습니다. 50만원이 넘는 가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60만원 후반대에 아마 발매가 돼서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쿠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60만원 초반 정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리 그쪽에서 이제 땡겨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늦게 받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박스 그리고 변신도 안 되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뭔가 대단한 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상훈이 형, 마이트가인 하다 말았는데 하시는 분들 마이트가인 2편 곧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 한눈판사에 이것저것 또 다른 걸 이렇게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네, 네. 디테일한 거 뭐 떠나서 일단 제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작다. 저는 사실 무조건 큰 거 좋아하거든요. 제 손이랑 비교했을 때 손이 좀 큰 느낌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크기? 물론 이제 뒤에다가 가제트가 끼워놓으면 이제 막 엄청나게 터지겠죠? 일단은 뭐 첫 느낌은 좀 작다. 그리고 들어봤을 때 조금 가볍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 꼬리까지 지금 뗐어요. 꼬리 뗀 상태고 정확하게 686.2g이 나오죠. 자, 일단은 기본 구성품 제네식 가오가이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볼꽃 갈기. 네, 아 제네식 가오가이거의 막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관절들 위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 뒤에 이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가오가이거와 제네식 가오가이거의 가장 큰 차이라면 갈레온 빼고는 다 갈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싹 박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에 뾰족한 황금색 손이 뭐 포인트이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좀 큰 손이 되어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네, 헬앤드웨본 할 때 손을 이렇게 깍지 끼는 이 장면을 구현하기 위한 손이 또 한 쌍 해서 총은 총 세 쌍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 층에는 또 누가 살까요? 오! 큰 날개에 여러분 가제트 가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옷을 까마한 색 옷을 입고 왔냐. 벗어날까? 이렇게 자 가제트 가오입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움직여 지게 되어 있고 패드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조금씩 움직여서 딱 바닥에 잘 내릴 수 있게. 아무튼 이 날개에 뭔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스텔스 가오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뭔가 기믹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펼쳐주면 이런 느낌. 여기 지금 눈이 하나 나왔고 또 이쪽에 열었을 때 이런 느낌. 여기에 이제 양쪽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고 안쪽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빼주면 등에 붙었을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으로도 이런 느낌. 전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간 동나방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접어질 때는 여기를 다시 내려주고 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도 아까 역방향으로 가면 되고 얘만 조금 올려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젯뜨가오 이거 이제 이따가 합체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거는 이제 베이스네요. 베이스네. 베이스도 이따가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설명서. 사실 뭐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단 여기다 두고요. 자, 파츠 구성 보시면 어떻습니까? 60만 원이 넘는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촐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더 소름 끼치는 건 옵션 세트가 따로 발매가 돼요. 얘 아까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18만 원 정도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따로 사야 된다. 네, 그래서 따로 사면 어떻게 된다? 최소 80만 원 정도가 넘는 고가의 제네식 가오가이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하지만 또 한정판이기 때문에 가오가이거 팬들을 또 특히 제네식 가오가이거 팬들은 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기믹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건전지 넣어줬네. 아, 그래요. 자, 라이트 켜보면 불이 이런 식으로 조금 약하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불 끄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켰을 때 음, 이런 느낌입니다. 사자 눈과 입 쪽에서 일단은 들어오고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 그 G스톤 거기 녹색으로 들어오고 눈은 약간 살구색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껐을 때랑 느낌이 그래도 있지요.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뭐 조그마한 게 하나 더 들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여기 지금 온오프 스위치를 위에서 할 수 있게 이걸 하나 더 달아줬네요. 날개를 딱 넣으면 손이 안 다니까요. 자, 그리고 합체하기 전에 일단은 이 녀석들을 한번 뭐 보여드리자면 자, 뭐 조금 작고 또 뭐 합체가 되거나 변형이 되는 기믹은 없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뭐 디테일함을 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갈래온 사자의 이 얼굴 입이 나무러졌다 열어졌다 할 수 있고 갈기들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런 것들 이런 어깨의 관절도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헤렌드 해분을 하기 위한 관절을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밀어놓는 듯한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까지도 좀 가능합니다. 가동 범위 자체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까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디바이딩 드라이버 얘는 이제 폴딩 드라이버인가? 그거 하려면은 손이 위로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팔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되고 전지 가동 손이기 때문에 주먹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왼팔 돌고래 프로텍트 가오 그리고 여기는 네, 상어 느낌의 브로큰 가오 이렇게 두 개가 라이너 가오처럼 뭐 하나가 연결돼서 딱 합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따로따로 들어와서 탁 들어가죠. 그리고 가제트 가오의 갈키 네, 그게 여기 프로텍트 가오와 브로큰 가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게 스파이럴 가오 이렇게 직선형으로 된 게 스트레이트 가오 두더지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발톱도 여기 이제 표현을 해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캐터필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DX 초합금 가오가이거는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건 돌아가지 않고 고정은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얘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엉덩이와 뒤꿈치가 붙을 정도로 최상의 관절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덕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실버로 되어 있고 무광에 뭐 유광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색감도 너무 예뻐요. 근데 왠지 차가운 다이캐스트일 것 같은데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조인트들만 약간 다이캐스트로 좀 넣어준 느낌은 있어요. 앞에 있는 네스커트를 올려주면 이 정도? 앞차기는 뭐 기본으로 되는 것 같고 옵션 세트에 이킥 날릴 때 하는 그런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었어요. 두더지를 형상화한 파이럴 가오와 스트레이트 가오이긴 하지만 가제트 가오 그런 느낌의 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수리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멋있는 로버트 느낌의 가오가이거에서 뭔가 이렇게 악마처럼 형상화한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또 이 제네시 가오가이거의 얼굴은 또 뒤에 이런 빨간 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굵은 이 머리카락 이 갈기가 나와줘야 네 약간 그런 이제 가위 같기도 하고 네 뒤가 조금 휑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뒤는 가제트 가오가 다 덥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고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랑 얘를 이렇게 합체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갈라나? 오우 음 자 일단은 네 꽂았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있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한번 펼쳐볼게요. 짜자잔 으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개를 좀 해야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브로큰 가오랑 프로텍트 가오를 살짝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방어기술 프로텍트 쉐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프로텍트 쉐이드는 얘를 밀어주기만 하면 되구요. 오와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되면 이 패널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기믹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당겨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펼 때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프로텍트 쉐이드의 이펙트 파츠는 별매다. 여기에 열면은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이런 느낌들.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주면 거의 단차가 안 보일 정도로 아예 몰랐어요. 여기에 나가는 이 미사일들도 옵션 세트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은 볼 관절만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톱니바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브로크 맥은 홈을 날릴 때. 그래서 이 브로크 맥은 홈을 날리는 이런 느낌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헬앤드 헤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 동작 그래서 여기 이제 핑크 옐로우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도 옵션 세트에 들어서라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헬앤드 헤븐 한번 날려볼게요. 갈레온의 이 갈기를 올려주고 이 아래쪽 갈기는 안으로 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을 안으로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양팔을 껴주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날개를 또 한번 펼치는 거 앵콜 앵콜 짜자자잔 눈 보이고 여기에 뽑아주고 얘까지 살짝 올려주고 표정 안 나오고 약간 그냥 수감 찬 느낌이네요. 내가 하니까 네. 아무튼 어떻습니까? 네.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스탠드가 로봇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자, 여기는 뭐 자유롭게 꽂는 것 같고요. 뒷부분 여기를 빼주면요. 이런 식으로 구멍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살짝 앉혀주면서 네.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 않냐? 오히려 이게 좀 방해되는데? 얘를 빼도 될 것 같아요. 발목 관절이 따로 있진 않아요. 대신에 발 갈고리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스탠스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까지 딱 꽂아주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정을 확실하게 안 해두면 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징 잘하시는 분들은 공중에 조금 띄워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다이 DX 초합금 가오가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뭉툭 뭉툭한 느낌들은 정말 많이 배제하고 진짜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들 오히려 더 멋있는 느낌의 프로포션을 하고 있는 네네시 가오가이거이긴 한데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고요. 더 뭉툭한 것만 보여드릴까요? 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잘 빠진 녀석도 좋아하긴 하지만 고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 장난감이 돼버린 이 가오가이거 이런 녀석들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 영상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 비슷한 가격대에 이제 포즈 플러스에서 가오가이거가 또 나옵니다. 그 친구는 크기도 조금 더 크고 변형, 합체도 완벽하게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예약해놓은 그 포즈 플러스 제품도 오게 되면 리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가가, 가가가오가오가이 아오, 오늘 까만색 옷 너무 죄송합니다. 제발 이 차이가 없지만 또 이 차이가 없네요. 일단 이 차이가 더 많은 작품으로 탑진 다시락합니다. 아오, 오늘의 차이가 없으면 네, 나머지 치콜 네, 나머지 치코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